비타민 C 주사 부작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C 주사 부작용 이렇게 해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비타민 C 주사가 대중화 되었습니다.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중에 흔한 부작용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거나 또는 없애는 아주 중요한 팁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독성을 끼치고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합니다. 면역세포는 백혈구죠. 백혈구에 암세포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살상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감기, 코로나, 대상포진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대상포진 환자가 극심한 피부에 신경통증을 호소하고 빨간 수포로 이렇게 왔을 때는 비타민 C 주사를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를 떨칩니다. CRP나 사이토카인 등 염증 수치가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렴이나 기관지염, 부비동염, 중이염, 방광염, 잘 낫지 않는 재발성, 염증 질환 또는 감염 질환에 비타민 C 주사가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비타민 C 주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도 비타민 C 주사를 놓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동대학교 가정학과 교수님들께서 이런 비타민 C 고용량 주사 논문도 내셨고 고신대 보건병원 최종순 교수님께서 비타민 C 주사로 암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약 15년 전에 이 교수님 환자가 저에게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러 오셨습니다. 연고지 관계로 저에게 오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15년 전에도 고신대 병원에서도 비타민 C 주사를 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비타민 C 주사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혈관통, 가슴이 답답하거나 구역, 어지럼, 두통 이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타민 C가 약간 산성이고 농도가 좀 진하기 때문에 탈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사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달지, 그리고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주사액이 약간 차갑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흔한 부작용은 몇 가지 예방치료법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약산성은 마그네슘 주사를 약간 혼합합니다. 삼투농도 증가는 수액의 양을 약간 증가시켜서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주사액은 실온에 1시간 정도 놔두었다가 믹스를 함으로써 해결합니다. 그리고 주사 속도가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주사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실 것, 그리고 충분한 물을 주사 전에 드실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빈 속에 주사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진한 용액을 맞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드셔야 탈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주사를 맞는 중에 생기면 저희는 주사를 맞는 동안 물을 한두 컵 정도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혈관통이 있으면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시킵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완되어서 통증이 좀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는 부위에 상부의 피부를 가볍게 위아래로 마찰하듯이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좀 온도가 올라가고 혈관이 이완되어서 혈관통증이 좀 감소합니다. 비타민C 주사를 언제 맞으면 좋을까요? 암환자는 완치 후나 치료 중 언제라도 맞으면 유익합니다. 심한 피로나 만성 피로, 지치고 무기력하고 너무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심한 바이러스 질환,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감염, 이때 저는 많이 비타민C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질환은 약이 있긴 있지만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백혈구에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살상기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타민C 주사가 유익합니다. 격렬한 근육운동 후에 유익하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 몸안의 염증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때 비타민C 주사가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이상으로 비타민C 주사의 흔한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